안녕하세요 그레이몬스터 입니다 아 이번에는 색상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디지안에서 사용하는 색상 사용법은 일러스트랑 거의 유사한데 근데 조금 다른게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에 좀 더 색상 관리적인 부분이 조금 두드러지게 올라오게 되요 자 일단은 요인 어유 예제 파일은 요 거기 제가 유튜브 링크 유튜브 하단에다가 링크를 늘 달아 놓고 있죠 그래갖고 거의 드롭박스 들어가시게 되면 에 지금 여기 0 5 다시 일본이라고 있을 거에요 보이징 별다른 예제 파일이 있는게 아니구요 그냥 인디자인 파일 딱 1개만 있어요 거기에서 이거 다운 받으셔 갖고 idml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자 요거 idl 파일 그러면은 저랑 제 똑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에요 안내선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안에서 끄는 거 미리 보기 요거 누르셔갖고 깨끗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자 먼저 제가 왼쪽에다 적어 놓기를 색상 견본 패널을 사용하세요 라고 적어 놨어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러스트 에서는 자자 갈러 들어갈게요 일러스트 에서는 어떤 오브젝트를 그려 놓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적용할 때 흔하디 많이 쓰는게 이 색상 견본 패널 보다는 바로 이렇게 색상 패널 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왼쪽 도구에서도 골라서 사용하게 되면은 자 그냥 색상 쓰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 자 위에는 여기 오브젝트의 상단 자 일단 오브젝트 선택하고 인 상태여야 되구요 오브젝트 상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면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선색이 있어요 여기 색깔이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에 색상 견본 패널에 있는 내용이 보이고 있어요 이 방식이 인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인디자인 에서도 보시게 되면 에 어 색상 들어가셔 갖고 색상하고 색상 견본 패널 있는데 단축키도 보게 되면은 색상 견본 패널은 f5번 색상 패널 f6번 이여 f6번 보다 견본이 f5번 훨씬 더 앞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사용 빈도수가 높다 라는 얘기죠 일단 둘 다 꺼내 보세요 자 색상 패널과 그 다음에 색상 견본 패널 자 이렇게 색상 견본 패널 이렇게 2개를 꺼내 놓고서 보게 되면은 인디자인 인디자인 이라든가 콧 같은 데서는 이 색깔 쓰는게 견본 패널 위주로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색상 패널은 되도록 이면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색상 견본 패널만 쓰세요 어떤 오브젝트를 그려 놓고서 색상 패널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회성으로는 괜찮아요 자 여기 왼쪽에다가 적어 놓기를 색상 패널은 일회성으로는 괜찮은데 훨씬 더 많은 양을 원활하게 처리하려고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색상 견본 패널을 정리하면서 사용하세요 이 내용도 이 뒤에 계속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자인이 좀 더 뒤로 가면 갈수록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러스트에 비해 인디자인은 훨씬 더 관리적인 체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막 나중에 200페이지 짜리 300페이지 짜리 책 같은 거 편집할 때도 이런 관리적인 기능만 조금만 이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아주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는 인디자인에 관련된 강의들은 뭔가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예제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는 것들 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처음 할 때 얘기했었죠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주로 툴 위주 저는 툴 위주로 강의한다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갈게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글로벌 컬러 라는 방식이에요 이거 자 이 글로벌 컬러가 뭐냐면은 일러스트 넘어서 설명 드릴게요 자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구요 지금 제가 이 오브젝트 색깔은 지정하기를 컬러 패널에서 그냥 쓱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오브젝트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저는 이 색깔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등록시켜 놓는 거예요 등록시키는 거 굉장히 쉬워요 등록시킬 때도 이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일러스트에다가 색상 견본 패널에다가 색상을 등록할 때는 오브젝트를 잡아서 던지면 안 되죠 이거는 패턴 등록이죠 컬러 패널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잡아다가 쓱 끌어 오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등록이 되요 등록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다른 색깔을 막 쓰다가도 자 이렇게 막 그려서 쓰다가도 이 색깔을 한꺼번에 적용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원하는 거 선택하셔 갖고 톡 찍어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와 똑같은 색깔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 쉽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일러스트에서는 여기 색상 견본 패널에 등록한 게 아직은 글로벌 컬러가 아니에요 자 이 등록시켜 놓은 색상 견본을 더블 클릭해 갖고 이제 이거 글로벌로 선택해 보세요 글로벌로 선택을 하고서 OK 눌러주게 되면은 컬러 패널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색상 견본 패널에는 옆에 어떤 삼각형이 하나 생겨요 이게 글로벌 컬러 상태예요 그러면은 자 이 색깔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아직 글로벌 컬러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보게 되면 컬러 패널에 그냥 CMYK 4원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컬러 선택한 게 아닌 걸로 나오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이 글로벌 컬러 되어 있는 걸 다시 선택할게요 그러면은 색상 견본에 있던 색깔이 컬러 패널에는 이렇게 보여요 화면에 내려놨다가 내가 다른 작업을 막 하다가도 나중에 양이 한꺼번에 많아 지더라도 화면을 축소해서 이제 뭐 8p, 뭐 16p 정도 16p까지도 가능하죠 인 디자인에서 편집 안 하고 일러스트에서 적당히 편집해도 된다고는 했었죠 자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4개 정도의 아트보드만 해 놓을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할 때 이 글로벌 컬러만 수정을 하시게 되면 요거와 관련된 애들은 다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더블클릭 해갖고 여기에서 색깔을 수정하게 되면 풀이 비켜 보면 자 어때요 글로벌 컬러로 등록해 놓은 애들은 전부 다 같이 수정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양 많은 것도 한꺼번에 딱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인디자인이 이 방식이야 자 인디자인에서 등록되어 있는 색깔을 보게 되면 자 요거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은 컬러 패널에선 이렇게 보여요 아까 일러스트에서 봤던 글로벌 색상과 똑같은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이거 색깔 선택하고 또 딴 데 가서 이거 선택하고 근데 이제 여기 왼쪽에 하단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색깔을 여기에서 색상 피커에서 직접 선택하거나 컬러 패널에서 이렇게 색깔을 선택해 놓게 되면요 지금 데이터는 자 얘도 시안 100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애도 시안 100 이지만 저는 위에 꺼는 색상 견본에 있는 색깔을 사용했구요 아래에 있는 이 오브젝트는 그냥 색상 패널에서 색상을 지정했어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관리가 이제 틀어지게 될 거에요 좀 더 더 많은 얘기를 위해서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게 검정 구분하기 자 이 검정 구분하기는 이게 왜 해놨냐면요 인 디자인에서는 이 검정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초보들 초보분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거나 정확하게 사고까지는 아닌데 뭔가 인쇄물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쇄물을 조금 더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먼저 검정 색상 견본 패널에서 보게 되면은 검정이 자 맞춰찍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검정이라고 있어요 이 검정 맞춰찍기 그 다음에 용지 요 세 가지는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은 건드릴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색상들은 더블 클릭해 갖고 색깔을 수정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더블 클릭해도 수정이 안되구요 맞춰찍기도 역시 더블 클릭해도 수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색깔은 제가 맞춰찍기로 선택을 해놨구요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은 그냥 k 100%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인쇄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얘네들은 색깔이 k 100 색깔 잉크가 한 판만 인쇄가 되는데 여기 색상 정보에 보시게 되면은 시안 빵 마진타 빵 옐로우 빵인데 k만 100% 되어 있어요 잉크가 한 가지 색만 묻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시안 100% 마진타 100% 옐로우 100% k 100% 잉크 상원색이 전부 다 여기다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혹은 주로 어떤 용도에 쓰냐면은 안내선 같은 거 왜 인쇄물 끝에 보게 되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돈보를 그려 놓는 거 있죠 이런 거 자 이렇게 인쇄 돈보를 그려 놓고서 그 인쇄 돈보가 모든 판에 제대로 보여야지 자 이런 거 이게 이 모서리 표기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모서리 표기가 제대로 다 보여야지 나중에 청판 황판 적판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작업자들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색깔을 쓱 선택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색상 정보 패널이라든가 이런데 물음표가 나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지금 보셨나요 제가 아까 색상을 지정할 때 요거 선 자 요선에다가는 k 100% 짜리를 검정색을 섰구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선에다가는 제가 맞춰 찍기 선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니터로 보기에는 똑같이 검정색이고 똑같이 인쇄가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실제로 인쇄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색깔들이 모두 다 겹쳐서 나오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이 검정색으로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 동그라미 원도 색깔이 인쇄가 잘만 된다라고 하면은 CMYK 이쁘게 겹쳐져서 인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선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렇게 인쇄물이 약간 이제 색깔판들이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게 눈에 살짝 보이게 되고 멀리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삐뚤어졌는데 안 삐뚤어졌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그냥 인쇄물이 뭔가 사진이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나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요새 분들이 워낙에 책을 또 많이 보고 잡지 같은 경우에서도 색감에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눈에 있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깨끗하고 이 느낌은 다들 뭔가 캐치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제 분판을 한번 미리 해볼게요 분판 미리 보기 라는 거는 색깔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건데 창에서 출력에서 분판 미리 보기 단축키도 나름 달려 있죠 자 요거를 켜서 보시게 되면 확대를 할게요 자 지금은 분판이 꺼져 있어요 자 분판을 켜서 보게 되면 지금 모든 CMYK 잉크가 인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검정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청판만 켜 볼게요 청판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구요 적판 이렇게 되고 황판 이렇게 되고 검정판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위에 두 개 차이 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지만 색깔을 맞춰 찍기로 선택해 놨기 때문에 청, 적, 확, 황, 먹 이 네 개의 판에 모두 다 잉크가 묻게 돼요 그런데 이제 K팩 같은 경우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인쇄를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물리적인 잉크가 청판 없고 적판 없고 황판 없고 자 이렇게 먹판에만 인쇄가 되기 때문에 글자 자체로는 요 녀석이 이쁘게 깔끔하게 찍혀지게 되죠 그래서 인쇄물들 중에서 뭔가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놓은 인쇄물들을 보게 되면은 색깔 배합을 자제하면서 활용하는 디자인들이 많아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잡지 디자인 라든가 아니면은 고급 팜플렛 브로우셔 같은 거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거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여기 밑에 맞춰찍기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밑에 이게 또 배경을 해놨잖아요 위에 같은 경우는 흰색 종이 위에다가 맞춰찍기 K백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검정색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인쇄한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검정색으로 나오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하겠지만은 실제 인쇄보면은 크게 달라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같은 경우는 청판 적판 황판 모두 다 끼어져 있고 거기다가 먹판까지 잉크가 있어요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먹판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인쇄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큰 글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옆에 작은 글씨들 작은 글씨들이 바깥쪽에다가 잉크를 많이 묻힐 때는 이렇게 얇은 글씨들이 조금 이렇게 묻어 들어가는 잉크들이 번지다 보니까 이런 글씨들이 훨씬 더 얇아져 보이는 듯한 현상이 생겨 버리게 돼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잉크가 4개나 겹쳐져서 인쇄가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번짐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되죠 물론 큰 글씨일 때는 크고 두꺼운 글씨는 잘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얇고 작은 글씨 그 다음에 선들도 제가 올려놨죠 선들도 올려놨는데 1포인트 0.5포인트 그리고 더 얇은 거 2.5포인트 이거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제로 인쇄를 해서 보게 되면 두꺼운 것보다 이 작은 거 뭔가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얇게 나온다 라고 하는게 느껴지시게 될 거에요 하지만 그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니터 보이는 대로만 작업하니까 나는 그냥 검정색으로 제대로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웹디자인 일을 할까 라고 생각도 했거든요 웹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쇄 쪽에 있다가 웹디자인을 접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색깔 같은 거 신경 가서도 돼요 그냥 모니터에 보이는 대로 콕 집어서 보내 버리면 그거 그냥 모니터에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웹이 어 간편하긴 하죠 그런 부분은 자 이제 다시 그럼 분판 미리보기를 원래대로 돌릴게요 이거 여기 위에서 cmi 켜놓고서 이거 패널 닫아버리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패널 닫아버리게 되면 아직도 분판 미리보기가 실행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드래그를 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사진이 많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느려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분판 미리보기 같은 경우는 안 쓰실 때는 제대로 꺼 놓으세요 이거를 금으로 자 금으로 해놓고서 움직여 보면은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이것도 역시 작은 글씨에 잘못 적용된 색상 사용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글씨 쓱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잡은 거냐면은 여기 견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 갖고 옆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 안 하고 그냥 여기 피커 가지고서 구석에다 쿡 박아서 쓴 거예요 그러면은 모니터 상으로는 검정색이지만은 인쇄 데이터로는 이렇게 겹쳐 버리게 돼요 여기서 뭐죠 색 맞춤 견본 맞춰찍기와 똑같이 하시려고 하시면은 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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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놓으시게 되면은 맞춰찍기와 똑같은 상태죠 하지만 RGB 데이터로는 빵빵빵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빵빵빵빵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로는 이래요 하지만 인쇄로는 형편없죠 그거에 비해 밑에 같은 경우는 글씨를 자 여기 견본 패널에서 검정색을 딱 제대로 찝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 잉크가 검정색 한판밖에 안 찍혀지게 되니까 깔끔하게 보이게 되죠 모니터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요 분판 미리보기 이거를 다시 켜서 보게 되면은 위의 거 같은 경우는 청판 찍혀지고 적판 황판 검정판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채가 또 위에 속성이 얇은 서채다 보니까 이 녀석이 글씨가 좀 지저분하게 올라오게 될 거에요 가끔가다 이게 초보 부분들이 거나 아니면 뭐 정말 특히 웹디자인 쪽 하셨던 분들이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웹디자인 하다가 잠깐 인쇄물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모르고서 그냥 컬러피커 톡 잡아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거 보고서 제 눈에 띈다 라고 하시면 하면은 저는 이거 원래대로 검정으로 바꿔 놓기는 하죠 저는 근데 귀찮을 때도 있는지라 저도 그거 발견 못하고 그냥 넘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 자 습관을 자 이 검정색을 사용하는 걸로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이제 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검정에 중복 인쇄라는 게 있어요 검정에 중복 인쇄 자 이것도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글씨가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 분판 미리 보기에서 이것도 분판을 해 갖고 색깔을 보게 되면 배경 K30에 텍스트가 K100이니까 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일반적인 거라서 어떻게 인쇄를 하든 그냥 깔끔하게 잘 나와요 하지만 K30에 텍스트 99 자 이 상태는 이제 뭐가 살짝 달라지냐면은 어 어 제가 여기 설명하기를 K100 프로의 색상은 중복 인쇄로 처리가 됩니다 라고 해 놨어요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에요 옛날이라고만 적어도 한 제가 알기로는 7,8년 전 이상이에요 그 전에는 K100 프로로 해 놨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여기 노란색이라든가 색깔이 있는데다가 K100 프로짜리 글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 부분이 파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죠 그거 몰라도 봐주세요 이거 중기 중간쯤에다가 이 설명을 열심히 달아 놓는게 아니에요 괜히 달아 놓는게 아니에요 자 이제 분펌 미리 보기에서 보게 되면은 아래 글자 같은 경우는 K99로 해 놨어요 99% 그 다음 위에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K100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100%와 99% 1% 차이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이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일단 K100%가 아니면은 여기 뒷판을 파벌어요 자 검정일 때 그 다음에 황판 적판 청판 자 이렇게 뒤로 가서 볼까요 같은 배경이 같은 검정색일 땐 티가 안 나죠 근데 이번에는 배경을 황색으로 깔았어요 자 황색으로 깔아서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청판 인쇄가 안 돼요 적판 인쇄가 안 되고 황판만 인쇄가 되는데 황판 자 요기 위에 같은 경우는 황색깔이 전부 다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검정색이 올라가게 돼요 자 이거는 현재 K100%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K를 99%로 놨어요 그랬더니 자 황판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황색이 파져갖고 하얀색으로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 위에 검정색 잉크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자 여기 밑에도 보세요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Y20에 K60이 있는데 이것도 살짝 달라요 자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어 지금 글씨가 얘는 두껍게 놨자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인쇄를 보면은 덜 티가 나는데 이것도 글씨가 얇은게 올라가게 되면은 황판 주변이 이렇게 흰색으로 파져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검정색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황색과 검정색 사이에 하얀색 빈 공간 그러니까 인쇄가 약간 어긋나게 되면은 그 핀트가 어긋나 있는게 약간 올라오게 돼요 물론 배경이 노란색 20% 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대부분 못 느껴야 그랬고 자 배경을 이렇게 청에 100% 올려놓게 되면은 이거는요 분명히 티가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과 검정 사이에 인쇄가 어긋나 있는 하얀색 하얀색이 지저분한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자인에서는 K 100% 색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복 인쇄로 처리가 돼요 자 이거 다시 자 청판을 보게 되면은 청판 자 이렇게 지금 파져 있죠 그 다음에 적 어 검정색 판을 올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색깔이 K 99% 인데 이거를 이제 100% 로 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청 자 청판을 보시게 되면은 청판이 그대로 그냥 메꿔져 있어요 이 메꿔져 있는 상태에서 검정색이 요렇게 올라가게 돼요 중복 인쇄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 CMYK에서 인디자인에서는 K 100%의 색상은 중복 인쇄로 처리가 돼 버려요 저런 거 잘 안 챙기고 써도 되는 경우는 막 주변이 워낙에 화려한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갖고 거기 위에다가 흰색 글씨를 그냥 과감하게 올릴 때 아니면 검정색 글씨를 과감하게 올릴 때 그럴 땐 티가 안 나요 주변이 워낙에 지저분하니까는 검정색 맞춰지기 뭘 쓰더라도 인쇄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중복 인쇄를 처리해 달라고 해요 그래갖고 간혹 작업을 해 오시는 분들이 이걸 중복 인쇄를 미리 걸어 갖고 오는 경우에요 자 중복 인쇄하는 걸 제가 이제 한번 걸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컨트롤 Z 해서 원래대로 돌렸고요 아 자 여기 뒤에 다 준비해놨었죠 자 여기 중복 인쇄 잘못된 예 라고 해놨는데 음 앞에 가서 먼저 볼게요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준비는 저기서 했지만 자 일단 중복 인쇄 패널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중복 인쇄는 창에서 이것도 출력 쪽에 있어요 출력에서 여기 특성 여기서는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특성 패널 열어보시게 되면은 7 중복 인쇄, 획 중복 인쇄, 인쇄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서 만약에 인쇄되지 항목이라고 체크를 해 놓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로 인쇄 나갈 때 정말 인쇄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원본을 다 보는 표준 방식으로 볼 때는 보이지만은 인쇄 미리 보이기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인쇄가 안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작업자들끼리 주고 받는 메세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인쇄되지 않는 항목으로 체크를 걸어 놓고 나서 거기에 자기끼리 뭐 필요한 메모 같은 거를 달아 놓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특성 패널까지 꺼내놓고 쓰지 않다 보니까는 대부분 사고로 이어져요 그래서 일부러들 안 쓰기도 하죠 자 일러스트에서 이 중복 인쇄를 먼저 보고 올까요 자 일러스트에서 이게 보게 되면요 일러스트에서는 저 중복 패널이 오버 프린트라고 있어요 어 여기 어트리뷰트 창에서 보게 되면은 자 오버 프린트 있죠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저는 얘는 면색 밖에 없으니까 선색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죠 자 여기 색깔은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은 어 뭘로 해볼까요 얘는 노랑 얘는 자 청으로 나올게요 그리고 겹쳐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청 색깔 있는 거에다가 오버 프린트를 걸어 놓게 되면요 지금 모니터 상으로는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인쇄해서 사고가 나봐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이상하게 나와요 자 윈도우에서도 자 여기서도 미리 보기가 있긴 있는데요 이거였나요 아 이건 아니구요 자 윈도우 메뉴에서 자 요녀석 자 요녀석을 꺼내 보게 되면은 자 얘가 분판 미리 보기에요 자 여기서 어 미리 보기를 켜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 데이터가 겹쳐진 부분은 이런 식으로 녹색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저렇게 녹색이 되는 것을 밑에 다른 오브젝트가 적용시켜 보면은 청색 100% 와 그 다음에 황색 100% 오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로는 자 이 요기 부분이 그냥 청색으로 보이지만은 오버 프린트 요 효과에 의해서 실제 인쇄 됐을 때 자 요기 부분이 녹색이 되는 거예요 사고를 많이 유발할 것 같은데 이걸 왜 쓰냐고요 바로 이제 글자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자 요기 노란색 위에다가 검정색 글씨를 쓸게요 음 서체를 두꺼운 거 나는 고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볼트 선택하고 키워놓을게요 자 일러스트에서도 제가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노란색 위에 검정색을 올려놨으면은 이 글자 요기 컬러 패널에서 보이다시피 K100 이죠 이 상태에서 분판 미리 복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옐로우 옐로우 판만 보게 되면은 옐로우 판 이렇게 파지죠 그래놓고 검정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옐로우 요 뒤에 색깔들이 전부 다 파진 상태에서 검정색이 인쇄가 되는 거니까 아까 인디자인에서 얘기해 드렸던 거 황판과 먹판이 핀트가 잘 맞으면 좋겠지만 핀트가 어긋났을 경우 여기 근처에 뭔가 하얀색이 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거에요 그거를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편의를 위해서 글자 좀 깨뜨릴게요 요거를 흰색으로 해놓고 이제 인쇄가 핀트가 어긋나 있는 모습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제 흰색이 보이죠 저거 황판 위에 검정색판이 정확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굉장히 많은 부스를 찍거나 하게 되면은 종이도 약간 어긋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요렇게 뒤에가 뒤에 하얀색 공간이 드러나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러스트에서도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검정색 글씨 선택을 하시고 요거다가 중복 인쇄를 걸어놔주세요 글에 놓고서 미리 보기를 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황판 자 색깔이 안 뚫리죠 안 뚫린 거 위에 검정색이 올라가게 되니까는 글자 주변에 하얀색이 어긋나 보이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되죠 인쇄가 훨씬 더 깔끔해져요 하지만 그 대부분 자꾸만 사료 사고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게 요거 중복 인쇄 되어 있는걸 모르고서요 이 색깔을 자 이거 뭐 색깔 다른건 없이다 해가고 다른걸 바꾼다는 거예요 자 지금 청색으로 바꿨어요 청색으로 바꾸고 나면은 어 저 검정색 안 쓰네 나는 중복 인쇄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은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근데 패널 닫아 놓고 쓰다가 눈에 안 띄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그대로 출력 나가요 그러면 나 실제로 인증을 받아보면 잘못되어 있죠 자 오버프린트 켜 볼게요 켜 보면은 청색 거기다가 황색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는 글씨가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잘 이해 되시나요 제가 예제를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인쇄를 이제 피한 인쇄에서 사고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렌드 모드 멀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속성들을 다 끌게요 자 이거 글자의 오버프린트 끄고요 다시 검정색 글씨로 놓고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사고를 좀 몇 번 겪어 봐갖고 제가 힘들어도 잘 접근을 안 해요 차라리 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자 이 글씨에다가 바로 블렌드 모드를 멀티로 적용시켜요 자 블렌드 모드 멀티 그럼 티 안 나죠 티 안 나요 티 안 나는데 오버프린트 켜 보게 되면은 황판 그대로 다 꽉 차 있구요 그 위에 검정색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게 보여요 지금 뭐 오버프린트 이거 상으로 보고 있지만은 오버프린트 꺼 놓고서도 음 요 녀석이 아 블렌드 모드 멀티가 되어 있구나 그럴 때는 요 패널을 꺼내 놓고 쓰게 되니깐 투명도에 관련된 걸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이거를 꺼내 놓고 쓰게 되니깐 그러면은 조금 더 눈에 잘 보이죠 그리고 또 검정색일 때는 몰라도 아 이 글씨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청색으로 바꿔 버리게 되면은 데이터는 분명히 청색이지만 블렌드 모드 멀티에 의해서 이렇게 녹색처럼 보이게 되니까 어 뭐가 잘못된다 라는 거를 조금 더 눈으로 잘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인디장 갈게요 인디자인에서도 그 특징이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 글씨 자 이것도 분판 미리 보기를 해서 보게 되면요 청만 켜서 볼 때는 자 이렇게 파져요 검정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글씨 자 안쪽에 있는 글씨 선택해야 돼요 상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만 보여요 안쪽에 있는 글씨를 선택을 하고 칠 중복 인쇄를 체크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내려놓고 분판 미리 보기를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청판 자 제대로 인쇄가 되죠 거기 위에 검정색 판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인디젠에서도 요 녀석을 특성 패널을 안 꺼내 놓고 쓰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거 풀어볼게요 얘를 칠 중복 인쇄 풀고 바로 이 상자에다가 블렌드 모드를 멀티를 구하는 거예요 창에서 효과 패널을 열어 보게 되면은 일러스트 같은 어퓨어런스 패널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블렌드 모드를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걸 멀티 곱하기로 선택해 주게 되면 티 안나죠 분판 미리 보기 볼까요 자 청판 제대로 인쇄가 되고 있죠 거기 위에 검정색 그대로 올라가게 되니까는 분명히 칠 중복 인쇄를 걸어 놓지 않았어도 이렇게 칠 중복 효과가 걸린 것 같은 상태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칠 중복 인쇄 이거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써도 되고요 당연히 현장 갔더니 거기 팀이라든가 회사에서 이 칠 중복 인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방식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혼자서 하시거나 뭐 저처럼 사고 위험 때문에 건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꺼놓고 블렌드 모드 멀티를 활용하세요 자 이제 밑에다가 또 적용해 볼게요 그 내용이 여기서 똑같이 있죠 블렌드 모드 멀티 추가라고 자 여기서도 황색 자 황색 판만 켜 보게 되면 지금 뒤가 파지고 있죠 거기 위에다가 검정색을 때려서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돼 버릴 거에요 하지만 이제 귀찮기 때문에 칠 중복 인쇄 대신에 블렌드 모드를 멀티로 바꿔 놓게 되면은 황판만 봤을 때 자 황판만 봤을 때 이렇게 뒤가 메꿔져 있는 상태로 인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검정색이 깨끗하게 인쇄가 될 거에요 똑같은 얘기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이건 이 부분은 진짜 다른 데 찾아봐도 다들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설명해도 현장 가서 한번 그 사고를 겪어보지 않으면은 와 닿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제 또 뒤로 넘어갑시다 여기에서 중복 인쇄의 잘못된 위에 이것 가지고도 역시 사고가 많이 나요 자 지금 분판 미리 보기가 지금 켜져 있는데요 음 자 지금 여기 글씨 같은 경우는 아 저걸 제가 껐군요 출력에서 특성 자 지금은 배경이 k 100이고 글자가 먹 20 k 20이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사면은 아주 잘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됐죠 왜냐면 배경 색깔이 맞춰찍기로 되어 있잖아요 글자는 흰색인데 용지 색깔인데 바로 배경 색깔이 맞춰찍기로 되어 있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주변에 잉크가 CMYK 색깔이 전부 다 덕지덕지 칠해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하얀색 글씨가 잉크가 번지게 되면서 글씨가 좀 더 훨씬 더 얇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거 안 좋죠 그래서 이거 지향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k 100의 텍스트 글자 황 100으로 해놨어요 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돼요 하지만 이것도 글씨와 검정색과 노란색 사이에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 흰색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 글씨가 노란색 주변에 흰색이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게 해야지 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중복 인쇄를 적용하게 되면 그거 안 돼요 자 여기 중복 인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훨씬 더 크니까 잘 보일 거예요 여기 안에 글자를 선택하시고 특성 패널에서 칠 중복 인쇄 해보세요 자 체크 해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판 미리 보기를 해보게 되면 먼저 황색 황색 같은 경우는 위에도 잘 인쇄가 되고 밑에도 잘 인쇄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검정색 판을 켜게 되면 밑에가 다 이렇게 메꿔져버리게 돼요 위에는 하얀색으로 파지게 돼요 그나마 위에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만은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 글씨에다가 칠 중복 인쇄를 걸어놨기 때문에 황판하고 먹판 했을 때 자 글씨가 다 묻혀지게 되버리죠 검정색 위에다가 노란색 위에 때려봤자 이게 티가 안 나잖아요 뭔가 그냥 얼룩진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는 중복 인쇄를 적용하면 안 돼요 이제 블렌드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블렌드 모드 여기 글씨를 저는 이제 K60으로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것도 분판을 잠깐 끌게요 이거 밑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고서 인쇄하는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이것도 실수로 중복 인쇄 라든가 그 다음에 블렌드 모드 멀티를 적용하게 되면 안 보이죠 그런데도 저는 블렌드 모드 멀티 자 이 효과를 쓰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 편집 화면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그나마 눈에 보이거든요 특성 패널에서는 얘를 지정해 놓게 되면은 그냥 안 보이고요 분판 미리 보기를 해봐야 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검증이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나마 얘를 제가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자 금방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는게 보이죠 청색으로 바꿔도 모니터상으로는 안 보여요 자 칠 중북 인쇄 끄고 그 다음에 상자에 블렌드 모드를 멀티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내가 편집하고 있는 중간에 보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렌드 모드 멀티가 이 중북 인쇄에 아주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에요 조금 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멀티로도 이게 티가 안 나는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가려고 하면은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니까 는 자 중복 인쇄 관련된 것은 본인이 습관을 들이세요 중복에 칠 중복 인쇄를 제대로 관리할 건지 저처럼 관리 못할 거면은 그나마 눈에 띈 블렌드 모드 멀티를 이용하실 건지 그 두개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서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색상책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또 뒤로 갑시다 이제 특성과 효과에 관련된 것 잠깐 꺼놓고 자 이번에는 이제 색상을 교체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인 디자인에서는 색깔을 등록하는 것은 자 일러스트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냥 옵션 패널 가셔가지고 색 색상 견본이라든가 밑에 이거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체 자 교체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자 이게 이 색깔 사용했구요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색상 패널에서 녹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 녹색 자 이 녹색을 교체 아니면 삭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일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해답이 이미 여기 있어요 자 이거를 얘 얘 얘 자 얘를 여기 이 색깔 더블클릭 해갖고 여기서 색깔을 바꿔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은 하나죠 취소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돼요 자 화면 축소해 볼게요 어 저는 지금 여기 왼쪽에다가 지금 이 색깔 이 색깔을 어 다 전체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요게 더 100페이지 200페이지 다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색깔 한꺼번에 바꾸는게 이 색상 겸모를 건드리시면 돼요 그거 일러스트처럼 다 선택하고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일러스트는 이게 작업 영역이 무한대 개념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요것만 잡아야지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잡고 쉬프트 켜 누르고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마법봉 툴로 자 이 색깔 툭 해갖고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이 도큐먼트 안에만 있으면 일러스트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인디자인에서는 작업 영역이라는게 바로 이제 펼침면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자 여기 선택을 자 이렇게 잡아서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구요 위로도 역시 선택도 안되구요 컨트롤 A 해봤자 자 이 페이지 안에서만 전부 선택이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디자인이 조금 더 좀 제한적이거든요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갖고 여기 왼쪽 왼쪽에 있는 이 색깔을 바꾸려고 하시면은 색상 겸보 패널을 이용하는게 정신문강이 좋아요 자 더블클릭해 보세요 이거 더블클릭해서 미리 보고 켜 놓고 내가 바꾸고 싶은 디자인의 색깔로 선택을 해 주게 되면은 책 전체적으로 색깔이 바뀌고 있죠 그래갖고 손쉽게 전체적으로 쑥 교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색깔도 이 색깔이 글자에 쓰고 있는데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컨트롤 Z 컨트롤 Z 오브젝트 이걸 색깔을 지정해 놓을 때 자 여기 녹색에서 보이다시피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는 색상 패널에서 찝어 놨구요 위에 있는 애는 경본 패널에 있는 색깔을 사용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위에 것도 75 5 옐로우 100 아래 것도 75 5 옐로우 100 똑같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교체를 해야 될 때 이거 더블클릭 해갖고 색상을 다른 걸로 교체해 보면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아이는 내가 실행하는 명령에 따라오지 않아요 취소 일부러 의도한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되도록이면 색상 패널은 꺼 놓고 쓰시구요 그 다음에 요거 색깔 찝는 것도 여기서 따당 해갖고 쓱 잡아서 쓰지 마시구요 웬만하면 색상 견본 패널을 정리해 놓고 잡아서 여기 위에서 끄집어서 쓰세요 인디젠에서 이 색상 견본 패널을 또 늘 안 꺼내 놓고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옆에 그 외 다른 패널을 더 많이 꺼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쓱 닫아 놓고 쓰는 경우가 많죠 선택하고 위에서 찝어서 쓴 거죠 자 이 방식 위주로 불편하더라도 이 방식 위주로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색조 견본 등록하기 라고 있어요 이 앞에서 색깔을 여러 개 바꾸는 걸 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색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색상 견본 패널을 꺼내 놓을게요 자 지금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청색이 100%짜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색깔 60% 20% 그 다음에 청이 5%짜리 이렇게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하얀색 종이에다가 인쇄하게 되면은 다 똑같이 인쇄가 돼요 하지만 뒤에 사진이 있거나 음 자 뒤에다가 아무 색깔이나 하나 깔게요 자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색깔이 이렇게 깔려 보게 되면은 차이가 보여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바로 어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은 투명도 값을 이용해서 조절을 했구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색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놨어요 배경이 이렇게 들어 있을 때는 자 색조에 관련된 거는 투명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 원하는 색조 값을 그대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색조를 등록해서 사용한 게 있어요 바로 색깔이 이 청색을 계속 따라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색깔을 수정해 볼게요 어 지금 여기 이 색조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여기 색상 패널이라든가 색조 값을 직접 수동으로 수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같은 경우는 맨 위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애가 하나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색조를 끄집어 와갖고 자 60% 짜리 그리고 여기는 20% 짜리 여기는 5% 짜리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색깔을 수정해 볼게요 이거 색깔 수정하는 거 따당 더블클릭 해갖고 여기 색깔을 수정해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똑같이 바뀌죠 근데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는 내가 색조를 나중에 바꾸고 싶다 로 하시면은 이걸 또 이렇게 하나씩 잡아갖고 뭔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에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색조를 따로 분판으로 등록해 색조를 따로 등록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자 이거 60% 짜리 60%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올릴까 라고 했을 때 책에 전부 다 60%가 있을 경우에요 그럴 때 얘를 더블클릭해서 자 여기 밑에 있는 색조 값을 원하는 걸로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수정 돼 버리자 지금은 적절한 예가 없어갖고 한 페이지만 정연하지만은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은 이제 책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을 때 100페이지 200페이지 쯤 넘어갔어 작업을 할 때 이 방법을 써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느끼시게 될 거에요 색상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저도 몇 번 고생하고서 그때부터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저도 그냥 그때그때 바로 그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서 적용시켜야지 라고 깨달으면 좋긴 한데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양 많은 작업을 하시게 될 때는 그때는 꼭 이 방법 쓰세요 자 이번에는 7번 별색 사용하기요 이 별색 뭐냐면요 일단은 일러스트에서 설명 일러스트에서 제가 이제 글로벌 컬러라고 해갖고 지금 이 녀석들을 글로벌 색깔로 썼잖아요 이거 얘네들 자 이거 글로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딱 여기까지가 인디기자리에서 등록되지만은 지금 이거 까지는 실제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그냥 사원색으로 기본적인 상태로 인쇄가 돼요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 이제 실제로 사원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색깔 금색이라든가 은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판을 분리시켜 줘야 되거든요 사원색 판 외에 별도 판을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등록해 놓은 이 색깔을 더블클릭 해갖고 글로벌 컬러 이거 되어 있는 거 위에다가 스파컬러라고 했어요 별색 자 이걸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바뀐 거라고는 자 여기 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옆에도 점 생겼어요 다시 볼까요 컨투 Z 스파컬러로 바꾸기 전에는 일러스트에서는 자 여기 네모만 있고요 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옆에도 점이 없어요 이거를 스파컬러로 바꿔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점이 보이고 얘도 점이 보여요 오케이 둘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버 프린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판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력실에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걸 분명히 연락 올 거예요 어 별색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별색 인쇄하는 거냐 안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사원색으로 밀어주세요 아니면 안 써요 라고 얘기하면은 출력실에서 알아서 이거 사원색으로 다 정리해서 밀어주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금색 인쇄를 할 거다 라고 하면은 분리시켜 주세요 라고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이 이게 또 하나 더 나오게 될 거예요 바로 여기 이것도 켜서 보게 되면 자 청판 적판 황판 먹판 다 꺼도 얘는 남아있죠 그래서 얘만 금색 잉크를 묻히는 거죠 나머지 다시 켜서 사원색만 인쇄를 하고 자 이것만 따로 띄어서 보게 되면 자 얘만 이렇게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죠 인디자인도 똑같아요 자 지금 요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얘 청 100에 마센타 90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색상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원색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해 보면 일러스처럼 별색으로 되어 있죠 자 별색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얘도 견본 패널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생겼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색상 패널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은 자 견본 패널에서는 얘는 확실히 별색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자 이렇게 별색이에요 그럼 이제 인쇄를 인쇄가 아니라 색깔을 조금 분리시켜 볼게요 자 지금 이 데이터는 청 100에 마젠타 90 옐로우 10이에요 여기 색상 패널에서 여기서 직접 집어 볼게요 자 이거를 옐로우만 11 1%만 넘어가도 그냥 이렇게 그냥 사원색으로 바뀌거든요 다시 추정을 10 한번 건드리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별색을 쓰고 있는 거지만 밑에 애 같은 경우는 별색도 아닌 글로벌 컬러도 아닌 그냥 색상 피커에서 색상 패널에서 만들어 놓은 색깔을 쓰는 거죠 모니터상으로는 이렇게 똑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출력에서 분판을 미리 보기 해보세요 자 분판을 미리 보기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 견본이 하나 더 보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사원색을 인쇄를 하고 자 여기 위에다가 뭔가 별색 잉크를 하나 더 묻힐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저기에다가 뭐 부분 코팅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형합 인쇄라든가 그런 부분도 역시 이런 식으로 분리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색깔이 형합 인쇄라고 티를 낼 거면은 여기다 뭐 금박 은박 이런 말로 아예 직접적으로 써 주셔도 돼요 금박용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인쇄 필름이 청 적 황 먹 외에 금박용 필름도 이렇게 하나가 분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후작업 할 때 어 나머지 인쇄 인쇄로 처리가 안 되는 작업을 정리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일러스트에서 어 그 금박 금박용 뭐 이런거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별색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별색을 조금 더 얘기해야 돼요 뭐냐면 새 색상 견본에서 자 이게 했죠 지금 색깔을 찝어다 쓰는데 이게 DIC 라든가 패턴 컬러 차트 있잖아요 그런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제 색상 유형을 아 색상이 아래쪽이군요 얘는 원색으로 놓고 색상 모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컬러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 차트를 선택해 주세요 DIC 라든가 그 다음 패턴 패턴 북에서 원하는 가지고 있는 색깔 선택하시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데 그 손에 들고 있는 패턴 컬러 북을 번호를 입력하세요 번호를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51 다시 56 다시 1 2 3 4 쭉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컬러 차트 펼쳐 놓고서 이제 회의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쇄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세요 라고 전달받은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등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 색깔을 등록시켜 놓으면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얘도 실제 인쇄로 나가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선 사원색으로 처리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그 원색 별색을 원색으로 풀었잖아요 그래 갖고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가 안 보여요 얘가 별색으로 나가길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더블 클릭하셔 갖고 원색으로 되어 있는 걸 꼭 별색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이가 안 되죠 이 상태에서 cmi 간 다음에 별색으로 쏙 바꿔 주시게 되면은 데이터는 이렇게 보이게 되지만은 출력으로는 별색으로 따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판 미리 보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것도 자 여기 명칭은 어 금색 그 다음에 여기 명칭은 은색 아니면 형광색 자 이렇게 실제 후작업에서 실제 인쇄 후작업에서 사용할 색깔을 표기해 놓으시게 되면 그것도 역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마냥 편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별색에 관련된 거는 이제 앞으로 그냥 모니터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현장 가서 작업을 해 보시면은 그때는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렇고 색깔을 이렇게까지 관리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한 거니까 이 영상은 그냥 한 번씩 보시면서 색깔을 호기심 있게 찌르세요 그래야지 머리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끝내기 전에 아 제가 또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이 앞에서 색조견본 등록하는 거 이걸 뒤에 가서 설명해야지 라고 하고서 그냥 갔군요 자 색조견본 이거 등록하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별색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색깔을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은 그거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색상 견본 말고요 새 색조 색상 견본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 내가 선택한 색깔의 색조를 자 이렇게 조절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 쓰겠다 확인 누르게 되면은 금색의 60% 라고 나오죠 한 번 더 등록하고 싶다라면은 새 색조 견본 하시고서 이번에는 40% 짜리로 놓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아 저기는 그냥 그대로 이 별색에 60% 짜리 써야지 40% 짜리 써야지 바로바로 지정할 수 있구요 나중에 한참 가서 자 40% 짜리 너무 센 거 같아 더 줄여야지 라고 하면은 이거 더블클릭 해갖고 그대로 30% 바꿔주시기만은 다 바뀌어 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더 뒤에 가서 자 이 금색 이거 금색 이거 다른 걸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 라고 하면은 뭐 금색적인 거 일단은 시안용으로 금색 느낌이 나게끔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찐한 황색으로 만들어서 배치를 하면은 나머지도 다 같이 연결이 돼서 바뀌고 있죠 인디자인은 이 연결 연결이 은근히 많아요 나중에 마스터 페이지와 단락 스타일 문자 스타일도 이제 설명드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저는 강조하는 게 이 스타일이 연결 연결 되어 있는 거 그 연결 연결 돼 있는 걸 가지고서 굉장히 양 많은 거를 한꺼번에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될 거에요 정말 정말 몇 백 페이지짜리 되는 거를 몇 권 만들어 보니까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전에 자 이거 미리 머릿속에 알거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서 담아만 놓으세요 나중에 실제로 일하실 때 분명히 다시 또 이거 영상 찾아오셔서 한번 보시게 될 거에요 자 그러면은 호기심 있게 이것저것 많이 줄러 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예제 가지고서 또 어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연습 많이 하세요